안녕하세요. 두시의 데이트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어지러운 세상 따뜻한 음악이라는 표하에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 밴드 너드커넥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요? 네. 그래가지고요. 저희가 2018년에 첫 데뷔를 해가지고 계속 아까 말씀드린 표하에 저희만의 음악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팀인데요. 오늘 너무너무 만나서 반갑고요. 오늘 저희 작년 말에 나왔던 앨범의 타이틀곡인 우린 노래가 될까라는 곡 들려드리고 가겠습니다. 너무 영광입니다. 네. 자 그럼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. 우린 노래가 될까? 오래된 약속들이 한 편의 짧은 시로 남을 때 속삭이던 말들이 몇 개의 아픈 선율이 될 때 서로가 각자의 기억 속 어딘가에 자리할 때 그때 그때 기억은 노래가 된다 우린 노래가 될 수 있을까 몇 개의 계절이 지나가면 몇 개의 계절이 지나가면 함께 지새운 밤을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함께 였던 동에 깊고 차갑던 밤을 기억해 깊고 차갑던 밤을 기억해 깊고 차갑던 밤을 기억해 모든 걸 기어이 붙들고 영원히 간직한다면 그 모든 말들과 약속들을 영원히 잊지 않는다면 우린 노래가 될 수 있을까 몇 개의 계절이 지나가면 함께 잘 세운 밖의 동둑을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린 노래가 될 수 있을까 몇 해 시간이 흘러가면 함께 흘렸던 나에게 꽃은 추억으로 흐를까 이렇게 사라지고 있어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하세 노래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한지 희망 sex 넘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